안녕하세요 오늘은 미호민 밸런스 게임을 할 건데요 미호민이 아닌 점은 씨는 내가 미호민이라면 하는 상상을 하면서 대답해 주면 돼요 첫 번째, 손 다운할 때 장갑 없이 바르기, 탈색할 때 장갑 없이 바르기 폼 다운할 때 약 없이 바를래요? 아 진짜? 탈색할 때는 안 만져봤거든요? 그 탈색약을? 어때요? 그럼 손이 아파요 장갑 없이 바르면? 내 손에도 피부가 하얗게 막 기포처럼 올라오거든? 네 귀 귀 좀 화상 입은 것처럼 아파 쓰라리 난 말이야 나는 톱다운 싫어 아 탈색 저기 가서 탈색하면 손 한 번 빌려줘 왜냐하면 염식해 본 적 있단 말이에요 손에 다 깜짝씩 떼서 그거 나름 귀여울 건데? 손이 깜짝씩 그만이군요 나름이 귀엽더라고 다소한대 옆에 붙어서 24시간 말하는 동룡 그리고 옆에 붙어서 한마디도 말 안하는 동룡 난 차라리 24시간 말하는 동료가 남겨 어 나도 한마디도 안 한다면 나랑 그 사람이랑 관계가 선혹하거나 안 친하다는 것도 싸웠다고 나도 약간 그 어색한 기류가 싫어 그런 거 싫어 내가 짜증을 내더라도 계속 떠들어졌으면 좋겠어 세 번째 머리숱 많은 건강모 악성 곱슬 매직하기 머리숱 없는 손상모 탈색 머리 폼하기 어.. 전자? 나도 악성 곱슬 매직 매직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매직은 어떻게든 펴주지 그 이후에 책임을 못 지는 거지 만약에 진짜 완전 백모라고 하면 펌을 걸 수가 없어 다음은 미용 스탭 초기화되기 군대 한 번 더 가기 저만 있으면 군대 가기 몇 년 하셨어요? 나는 2년? 스탭 초기화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도 다 초기한가? 완전 처음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군대 갈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랑 기술력을 버리고 싶지 않아 진짜 흔적이 얻었으니까 스탭? 스탭 초기화한다? 내가 안 해봐서 그런가? 다음 10일 동안 머리 안 감은 손님 쓰레기가 머리에 달라붙은 손님 경험에 있으세요? 난 2개 다 있어 정은 씨는? 머리 안 감은 손님 10일 동안?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나 안 해 공리해야지 공리한다는 기준이 와야지 머리 안 감고 온 손님 나도 머리 안 감고 온 손님 왜요? 감겨주면 되잖아 맞아 나도 감겨주면 되잖아 그게 제일 걱정돼 머리에서 안 떨어지는 쓰레기면 대처가 좀 힘들잖아 너무 전문적이다 다음 출근 전에 2시간 교육받기 퇴근 후에 2시간 교육받기 출근차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 왜? 둘 다 씨로 솔직하게 해 나도 전후로 할래 전후로? 왜요? 더 늦게 끝날 것 같아 근데 전에 하면 교육이 늦게 끝나더라도 10시에 내가 예약이 있으면 무조건 빠져도 되잖아 맞아 그러면 혼자 오픈 준비하기? 혼자 마감하기? 정거랑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 오픈? 미용실에서 해본 적은 없지만 마감이 제일 힘들었어 대부분 마감에 다 몰아서 하지 오픈인데 빨리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픈하자 둘이 똑같이 한다는 가정을 하고 그래도 오픈 그래도 오픈? 퇴근 빨리 해야 되잖아 나는 마감 마감 통소는 끝나기 전에 미리 하거든 10시 오픈이면 10시까지 오픈을 해야 되니까 미리 와서 10시까지 준비 끝내야 돼 아 몰랐잖아요 바꾼다면 바꿀거에요? 바꾼다면? 네 혼자 마감? 네 여기까지 밸런스 게임 해봤는데 오늘 어땠어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니까 공감은 살짝 어려웠던 거 같아 여사님은요? 나는 근데 되게 어려웠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거야 그냥 그리고 정확한 주제에서 나 혼자 너무 파도 늘어 맞아 더 깊어지고 어려워지는 거 같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